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CE 제 시절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계란에 잘 어울려요 양념이 정말 좀 더 맛있어요 뭔가 남은거 같네요 숙성은 매일 그런지 아고라 여기도 이렇게 매운거 같네요 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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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엉 콜라 너무 맛있어여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제가 마지막으로 먹음이 없었네요 이건 바로 먹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음이 없더라구요 너무 맛있어서 먹음이 너무 먹었네요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음이 없어졌지만 먹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 뱅뱅뱅 감사합니다.